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인데요 어 이쪽으로 가려면 이거를 어 이걸 피해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구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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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자자자 조심조심 이게 저건 뭐야? 저건 뭐야? 저건 뭐야? 어 editors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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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좁은데서 한 번 하니까 힘들어요 오케이 어어요오오오! 어어어오오! 어어어오오 이러니 야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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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조심조심 자 체크포인트 에너지 꽉 채우고요 어 야야야야 이거 뭐 난리났어 아주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쓰윽 넌 뭐냐 피핏ㅎ키핏 이걸로 뭐하는거지 어어어 아어어 이걸 이거 뭐하는거지 어 여기다가 맞춘거 같은데 어? 오오오 저거 다 구해와서 저기다 맞추는거 같애 오오 아유 어지러워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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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? 어.. 예따가 꼽으라는거 같은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 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쟤 에너지 에너지 쟤 이건 어떻게 하지? 아 저거 나도 있지 이거 음 나도 있지 어 근데 화면이 그러고 보니까 물이 야 오른쪽은 물이고 오 왼쪽은 아 나 터지겠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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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력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있는거에요 중력은 어.. 어..어..이거이거 이리와 이리와 살살 살살 나 맞는다 저걸 자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돌려야지 그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있나보네 자 돌리고요 자 이쪽으로 통과하는거 같은데 여기 좋아 좋아좋아 있자 야 야 아니 아니 잠깐만 나..나 통과 야야 빼 빼 빼 아니 나..나 가야되는데 아..야 비겨봐 아이..채 어떡하지? 아니 이거 빠지지도 않아 한번..한번 들어가면 아주 그냥 내가 야..야무지게도 그..끄어놨구만 야..나 빠져봐줘 아이템.. 나..나 가야되는데 야..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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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이렇게 빠지는군요 오오오.. 새로운 ו... 어 그렇네 나 개네왔네 오오 오오.. 오오 오오오오.. 후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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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다시 저를 이거 이거 한번 돌려야 되지 다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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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행이다 어 잠깐만 다 돌려서 와야 되는구나 근데 돌려서 오면 아 여기 통과할 수 있나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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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예 거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헷갈리냐 이렇게 되니까 물이 위쪽이가 있겠지 중력이 위로 되어있어요 어메 머리가 빙빙 빙글빙글 돈다 그냥 자 아직도 위가 어 여기 여기 들어가려면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어 나 지금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자대로 가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어요 맞는 길인거 같애 나 길이 있으면 좀 가고 보긴 하는데 아 노래좋아요? 괜찮죠? 가사가 또르르 가사가 또르르 가사가 또르르 가사실 때 음악을 임창정에 행복한 아 뭐였더라? 그걸로 했거든요 나 이거 제목을 봐야되는데 어 야 저기야봐 오오 야 이거 대박이야 다 그냥 밀어버리는구만 이게 가사 가사가 괜찮더라구요 가사가 정말 돌잔치 쓰라고 만들어놓은거 같더라 임창정의 뭐였더라 제목이 제목을 봐야되는데 뭔지 몰랐네 어떻게 가야되지? 지금 어후 나 되게 반대로 말온거같아요 지금 아 나 길을 못찾아 길을 길만 잘찾아도 참 아 아이 이거 내 길만 잘찾아도 참 게임 재밌게 하는데 귀찮은데 게임의 거의 반을 차지하니 어떤 게임이든 정말 계신 것 같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? 근데 한바퀴 돌아야되는데 이거 안돌리지? 안돌아가요 갈 수 있는데가 없는데 이러면 왔던 길이잖아 저기서 위로 가는 데가 있냐? 아니 어 없잖아 가는 길이 가는 길에 있었나? 없죠? 어 저기로 가야되는데 갈려면? 자 비교해봐 어 이쪽을 통과해야 돼요? 어 어 아잇 자 예예 어림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푸흑 흐흐흐흐흐흐 어 이렇게 하는건가보네? 아 진짜 이렇게 하는건가본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없애야되는거구만 그래서 그쵸 이게 맨드맨드란걸로 나온거죠 여기 이걸 깎아놓으면 그치 그치 오케이 탁 헉 이런거였구만 흐흐흐흐흐흐흐 자 갑시다 갓 갓 어 왜 안되네 예 가는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거였군요 아 야 비교해봐 일단 일단 나부터 통과 아이오이오이오 어 이걸 어따고 어따고 봐야되지? 아 아 여기다 못꼬고요 일단 여기다가 뽑아보죠 아 이걸로 안되겠다 요게 저걸 이걸로 뽑으면 되나? 어 어 어 . 어... 별, 별로... 뭐 달라지는게 없는데? 자, 떼고요. 어어어... 이 쪽에 나와? 어어 야 그 쪽이 아닌데! 아이씨 왜 거기 또 달라붙었어 아야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됐다 된거 같죠? 자 이제 가가지고 아 밑으로 내려가야되나? 아 됐어 어 됐죠? 아이씨 휴 됐어요? 응헤헤헤헤 아휴 이게 뭔가 좀 되는거 같네 이제 너희들 뭐야 오우와우와우 당구 치는구나 야,절로갔어 으아 에너지 에너지 저 자 이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다 다 그냥 이렇게 우리 양장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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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끝 어? 이만 어따가고 봐야 되지? 어? 저거 먹을거 있다 자 조심하게 들어가 볼까요? 자 저건가? 이거 집어가는건데? 야 이거 이거 어디다 놓는거지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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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되돌아가는거 같은데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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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돌아가는거 같헿 으응 같은데? 여긴거같은데? 여긴거같은데? 여기다여긴거같은데? 어? 아씨 안들어가져 안돼 퉁 어어어 야, 이씨 자 처음 장소가요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그럼 이렇게 가야되는데 파란색 어디갔지 아 파란색 어디갔지 여긴가 어? 왜이러미니 저 가는 길을 알았어요 가는 길을 알았고 어? 아 됐다 어 여기 아까 처음부분인데 어 여기 아까 처음부분인데 어 여기 아까 처음부분인데 어? 야 잠깐만 위아래가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위로 해서 아래쪽으로 가야되는데 여기로 가야되요 여기 야아 파란색 엔딩 어서오세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건데 자 일단 가죠 빨리빨리 가죠 모든 퍼즐은 다 풀어놨기 때문에 아 여기 여기도 해지해지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죠 어어어 자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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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체크포인트 자 빨리 자 이제 꼬 자 꼬바 아니 지금 마음은 급해요 일루와 자 꼬꼬 어? 꼬바 야 자 꼬꼬요 어? 자 빨리빨리 가서 자 빨리빨리가죠 자 빨리빨리가죠 갔다는데 또 가야되 아 됐어 일단 모든 퍼즐은 다 안풀어놨네 안풀어져있어 퍼즐도 어어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죠 그래도 그나마 단축하겠네 자 빨리빨리 눈빨리가 갑자기 아니 저거 다 깨면서 가야되는구나 어 수고 없구나 야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요 모든게 다시 되어여 어 잠깐만 이거는 다시 안되어있네 바로 가면 되겠네요 루야 5 5 자 자 자 자 자 자 빨리 겨우 다시 왔네 여기서 자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오 이거 안터지는건가 보다 어 터트려 오려고 했나봐 자 시작부터 하고요 여기 여기 덤벼봐 덤벼덤벼덤벼 자 저기있어요 여기서 자려야되는데 내가 지금 그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거란 말야 그러면 이게 위고 위가 아래고 이게 위면 이쪽인가 이쪽이면 어 어 맞아요 이쪽으로 가야돼 저거 끄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다시 어 큰일뻔하네 저거 갖고와야죠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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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수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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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에너지 와아 에이 아아 나 힘들다 자 왔어요 드디어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따 힘들었어요 짠 자 이번엔 이쪽 이쪽이 뭐야 여기가 열렸으니까 이쪽으로 가야되겠죠 자 잠시만요